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누려! 누려 누려 첫 번째 손님은 오랜만에 보는 너가 누구냐? 꼬찌 꼬찌 식사의 자격 비만 체크 3대 측정을 가야 돼 이게 라면도 먹으려면 일단 비만 체크가 비만인지 아닌지 체지방을 검사해야 되는데 일단 여자가 평균 26에서 27이거든? 23.7 어 먹어도 되죠? 골반도 재야 돼 34.2 골반 뿅 찼어? 아니 나 뭐 달라진 거 없나? 왜 아무도 모르지? 너 달라진 거? 머리 달라졌고 너 달라진 거? 수술했어? 수술했어? 아니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얼마나 됐다고? 5일 5일?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도 되나? 촉감은 어때? 촉감이요? 유두 쪽은 조금 몰랑몰랑합니다 겉행속촉 식사 복장도 필요해 이거 어때요? 완전 귀 졸귀다 어 그거 좋아요? 어 좋습니다 진짜 그쵸? 나 이거 활동한 댄스 한번 부탁할게 너 이렇게 많아? 무반주로? 아니 노래 틀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나 현나는 원숭이 엉덩이는 짠 짠 우와 그래가지고 딱 적당한 10분 안에 딱 10분은 딱 먹어야 돼 맛있지? 음 맛없어? 맛있어 참 이걸 맛없다 그래 내가 라면 잘 끓여 16년 동안 라면 장인이야 원래 내 친구들 라면 먹고 다 얼었어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 울 정도는 아니지 알았어 마리아도 고맙게 해주면 좋지 라면도 끓여줘 감성 꼬치였고요 꼬치 복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해서 고맙고 안녕하세요 쭈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오늘 꾸미고 왔어요 오 앉으세요 네 쭈디 쭈디고 신청 와가지고 일단 3대 측정 가야 돼 아 진짜 23.5 야 너 먹방하는 bj 아니야? 35.2 어? 35.2 저 이거 노태비인데? 진짜예요 만져봐도 돼? 진짠데? 네 뭘 만져봐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의 끼를 보여줘 뭐요? 아 맞다 얘 댄스동아리였잖아 네 보여줘 아 잠깐 타임 왜 뭐 보냐고 뭐라해? 캐스프티에서 보면서 짠하여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짠 평균 시점 몇 명이지? 저요? 요즘에 한 150명? 어 많이 늘었네? 네 진짜 많이 늘었어요 나랑에서 아니면 너가 뭐 터뜨렸어? 남순님이 저 탐방을 못 하세요 저 지금 모바일 방송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캠팡 하면 캠 설정 해주실 거예요 아니 너는 어디야 고양이? 부산이요 부산? 사투리 왜 안 써? 아 진짜? 엄마랑 써요 나 그러면 그거 해줘 봐 오빠야 밥 먹자 나랑 방송 없이 이거를 해줘 봐 오빠야 나랑 같이 방송 없이 밥 먹으면 안 되나? 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이거 얼마나 좋아 너도 왜 서울말 쓰는 거야? 저요? 서울말 패턴가 돼가지고 근데 왜 때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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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쭈디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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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게스트 왔지? 네 모셔 와 오랜만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은유화 은 읍 아 일단은 그렇고 잘 뭐 잘 지냈어? 나는 쌍수하고 코도 했네 코는 필러 왜 했어? 저는 약간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강화를 해봤어요 남순 형아 우리 유화 잘 챙겨주세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맥심 투표 은유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맥심? 아 맥심 지금 그래서 말하니까 아 그럼 오늘 신청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거겠네 홍보? 솔직히 말하면 그게 가장 크지 응 너 같으면 하겠어? 뭐가? 아 나 라면 먹으러 왔어 라면 먹으러 왔어 알았어 근데 최근에 제가 식사야 자기야 흐흐 어? 뭐야? 아 왜 왜 깜짝이야 사실 민심이 안 좋을 거 알고 있어가지고 옷이라도 조금 챙겨 입고 왔어요 이게 민심이 바로 바뀌네 죄송한데 제가 안 만나요 거절 금방과 23인데 23? 오 그래요? 37.1 야 너는 골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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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편이에요 골반이 있는 편이에요 분란 아니다 너 얼마 전에 비키기 방송했더만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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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지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나를 불러가지고 아니 오빠가 연락을 안 받아서 최근에 갑자기 없었다고 아 너무 바빴어 아 너무 바빴어 제이 제이님 결정 이 자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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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랑이 라면 맛있게 드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야? 그쵸 보여줘도 되죠 마지막 사진 와 엄청난데? 와 야 보여주기 좀 그런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응 확실해? 응 알았어 맞아 이거? 오 잔다 와 와 박사무스 와 진짜 쩐다 쩐다 군대에서 맥심 없으면 못살어 군인들 너는 군통령일 수도 있어 응 요즘 안 본다고? 아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근데 요즘은 웹화보도 많이 아 그래도 보잖아 밤에 핸드폰은 어떻게 써 그래도 보잖아 화장실 가서 다 보면서 화이팅 들어가고 고생했어 마이미 와 자꾸 들고 온 게 내 거 같은데? 아 선발이야 아니 이거 뿌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연애 좀 하라고 23? 아 앞으로 가죠 어디한데? 골반 골반 없어 놀리게 아 놀릴 거라도 있어야 돼 넌 놀려야 돼 32.7 오케이 전 사람은 37이었어 왜? 괜찮아 넌 얼굴을 너네 얼굴 가졌잖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너 뭐할지 춤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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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안 해 아무것도 춤이 안 돼 어떻게 하지? 뭐라도 해 아니 이제 너 정도면 아프리카에서 좀 알아주는 여캠인데 구미 배워나 추고 있고 춤 연습 안 해? 하고 있어 겨울왕구 넌 해야 되겠다 겨울왕구 넌 철구랑 친하니까 뭐라는 거 춤이 뭐야? 연기 연기 아 연습해 하하하하 또 깼지 이거 똑같이 안 추면은 라면 못 먹어 알겠어 알겠어 열심히 해줄게 더 빨리 느려 왜 어떻게 짜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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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익숙한 향기다 이거 원툴로 쓰는 새끼 있어 케이 냄새야 하하 나 근데 이거 향수 좋아 잘 쓸게 나 진짜 이거 뿌릴게 야 갖다 버려라 농담 농담 안녕히 계세요 마이미니였습니다 고마워 진짜 오빠 잘 먹고 간다 머리끈 주고 가야지 으어 간다 어 고마워 야 안녕